네, 거십니다. 셋업 바꿔서 갈게요. 배우분들 처음 위치로 가실게요. 리액션 아직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. 아시겠죠? 네. 치고 계세요. 네, 그 준비하실게요. 아까보다 돈을 당겨서 가실게요. 손몬 모두 슛 들어갈게요. 네. 네, 거십니다. 돌아오실게요. 헐럼놈들아. 도대체 뭐가 웃겼던 게요?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지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안 맞고 사는 거. 고객님. 이 고객님의 신용등급과 소득은 좀 대출이 어렵고 같습니다. 근무잘! 고객님, 죄송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대출이 불가합니다. 안 됩니다. 저희가 제2국민권이라 해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고객님, 뭐 하시는 거예요?